오케이 시작!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혜린 내! 혜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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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지 둘! 민지 민지! 하니 둘! 하니 하니 하니! 시... 시작! 너무 미안하다 그 옆쪽에 있는 건 뭐예요? 제일 끝에 있는 거? 혹시 낙지탕탕인가? 와! 시간 다 됐어요 우리 이번엔 여덟 박자 해보는 거 어때요? 더 빨리 끝나는 거 아니겠죠? 혜린 여섯 안녕! 안녕! 시작! 딸기가 좋아 민지 여섯 민지 여섯 민지 아! 시작! 딸기가 좋아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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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민지 일곱 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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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린 셋 혜린 넷 야! 지금 1등이 없어져서 또 더 해야 돼 한 4판을 진사람 먼저 빠지고 약간 할리갈리 하듯이 우리 할리갈리 오나먼트 시작! 딸기가 좋아 다니 여섯 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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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하니 여섯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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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야 아! 내 이름이었어?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혜인 다섯 혜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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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혜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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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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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딸기가 좋아 딸기 혜린 둘 혜린 혜린 민지 여섯 민... 민지 여섯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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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한 보람이 있었다 연습한 보람이 있었어요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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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안에 진짜 무리했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자에 봤어요 앱찌가 많아졌다 안녕하세요 강혜린입니다 멋진 곳과 맛있는 곳들에 와서 너무나도 다양하고 즐거운 체험을 하고 민지 씨와의 대결을 통해 제가 한층 더 성장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